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3월 31일 첫 퇴차 거에요 그죠 그걸 한번 기출물을 풀어보는데 여기까지가 기존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거죠 여기까지가 요 하반기부터 그죠 요 하반기부터는 그죠 하반기부터는 CBT 시험으로 바뀌죠 CBT 시험으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가 안나올거라고요 기출문제가 습득이 안되잖아요 그냥 CBT가 뭐에요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 컴퓨터 시험이라는거죠 그죠 날짜도 자기가 지정하고 시간도 자기가 지정해서 딱 그 시간 지정된 시간에 어느 책상에 앉으면 그 사람한테만 문제에요 옆사람하고도 문제 틀린거에요 시간대별로 다 틀려요 문제가 사람마다 틀리고 날짜별로 틀리고 문제은행식이지 거의 한 5천에서 만 문제 정도를 컴퓨터 안에 넣어놓고 무작위로 돌리는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1차만 그런거죠 1차 2차는 주관식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니까 1차 이게 CBT 시험 되면 난이도가 아주 낮아져요 컴퓨터 안에 있는 문제 돌리는거니까 그럼 이건 합격하기가 아주 쉽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싸움이 되요 2차 싸움이 되겠지 2차 2차 실기 싸움 2차 실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1차는 쉬워지고 그래서 공부할 때 1차 공부하실 때 그죠 1차 공부할 때 2차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해 놓아야 돼요 그까지 뭐 1차 붙었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1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CBT 시험 되면 기출문제 10년치 기출문제 획 돌려가지고 그거 한 두세 번 풀고 다 배워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2차가서는 어림도 없다 이거지 2차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된거 아니? 얼마전에 바로 직전인가? 1차에서 거의 다 붙었는데 2차에서 뭐에요 합격률 4점 몇 프로? 거의 다 떨어지대요 그런 식이 된다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2차까지 염두에 두고 2론 공부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1차 2까지 엔간하면 붙는다니까 그것 붙으면 뭐 할 건데? 2차를 붙어야지 그런 얘기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1차에 중점이 아니라 2차 염두에 두고 1차 공부할 때 2론은 가스다 가스 기능장이다 가스다 이렇게 해서 이 2론은 1차 때 1차 강의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거에요 2차는 1론을 별도 원래는 강의할 필요 없어요 조금 넣어놓긴 넣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별로 너무 축약되어 있어요 교재도 그렇고 왜? 1차에서 1론 공부를 다 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각하면 안돼요 자기가 이론 공부가 거의 안 해가지고 2차로 들어왔으면 1차는 온 줄 와서 붙었고 이론을 드려야 된다면 1차 이론 강의를 드려야 돼 1차 이론 1차 이론 강의가 거의 됐다는 전제에 2차는 그냥 뭐 조금만 넣어놨다고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내가 상당히 부족해서 해야 된다면 어느 강의를 해야 돼요? 1차 이론 강의를 듣는 거라고 모든 게 마찬가지에요 가스 기능장뿐이 아니고 위험물도 그렇고 모든 과목이 그런 거 아니에요? 1론을 1차에서 해결하는 거지 위험물이든 가스든 1차 이론 따로 있고 2차 이론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혀 똑같아요 시험 방식만 틀린 거지 지금 그걸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CBT 시험 아닌 이전 형태의 마지막 시험이다 이거는 CBT가 아니죠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지 이제 쉬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쉬울 거예요 꼭 언제나 모든 자격시험은 2차 공부를 연 뒤에 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2차가 합격해요 자격증이 나오니까 달달달달달달 한 일주일 기출문제 몇 개 풀고 가서 1차만 붙었다고 좋아한다고 그건 뭐 할 건데? 기본에 충실해요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이론 공부를 좀 기본은 좀 알고 중요한 건 핵심은 좀 알고 암기인데 노트도 좀 써보고 암기해보고 그러고부터야 실력이 1번 볼 거예요 돌턴의 법칙 이 분합법칙이라고 알려줘야지 돌턴의 분합법칙 돌턴의 분합법칙 뭐예요? 전합은 분합의 합이다 당연한 걸 갖다 놓고 돌턴이 얘기했다고 돌턴의 분합법칙 각각의 합을 합친 것이 전합이다 분합의 합이다 전합은 1번 봤더니 모든 기체에 정확히 정확히 성립한다 이런 문구는 언제나 이게 틀린거지 이게 답이에요 모든 기체에 정확히 성립한다 그런 자연법칙이 어딨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해? 인간하면 그렇다 이거죠 해설을 보면 낮은 압력, 압력이 낮은 경우에 돌턴의 분합법칙이 비교적 상당히 잘 적용되고 압력이 아주 높으면 잘 안 맞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지 어떤 하나의 실험식에서 2번은 전합은 분합의 합이다 그 얘기고 실제 기체의 경우는 낮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일 때 비교적 압력이 낮을 때 적용 잘 맞아 떨어진다 낮을 때 압력이 낮은 쪽에서 낮은 애들일 경우 이런 얘기죠 좀 살짝 기억할 필요가 있네요 4번은 뭐예요? 분합 전합의 비는 몰수에 필요하다고 언제나 압력은 몰수에 필요하는거지 몰수가 뭐예요? 물질의 양이라고 할 수 있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의 양 몰, 몰, 몰이 뭐예요? 몰 몰수 N이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몰수 N 몰수 N은 N분의 W 양이요 양 그죠? 몰수 CO2 이렇게 하면 이게 CO2 몇 몰이에요? 요 앞에 숫자죠? 1 몰 2 CO2 하면 2 몰 4 CO2 하면 4 몰 CO2 요 앞에 있는 숫자 몰수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0도씨 표준상태 0도씨 일교합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보면 모든 기체 1 몰의 부피는 1 몰의 부피는 22.4L다 그러니까 몰과 부피는 완전 비례예요 완전 비례 2 몰이면 2 곱하기 22.4L지 뭐예요 단 전제는 표준상태 0도씨 일교합일 때만 그렇다는거지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아보가드로 법칙 또 이런게 있나요? 이상기체 상태방식 PVNRT가 있네 다른 조건이 다 같다하면 압력은 뭐예요? 몰수에 비례하네 당연하지 몰수가 뭐예요? 물질의 양인데 일정한 용기 안에 물질의 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압력은 높아지겠지 지금 4번 그 얘기예요 몰수가 많아지면 압력이 높아지 정비래 정비래 압력이 높아지 뭐 돌톤의 분압법칙 누구 법칙이냐고 2번 완전 가스의 비열비 비열비 이런거 있네 비열 어지간히 나와 그지? 비열은 비열은 어지간히 나와요 비열비 우리 여기서 뭘로 했어요? K로 나왔네 K 이런게 있네 C, P, C, V 앞쪽이에요 언제나 앞쪽 종합비열 앞쪽 앞쪽 뒤집어는 틀린다는 얘기죠 종합비열 정적비열 그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언제나 이것도 이것도 하나 대자연의 원칙이 종합비열이 언제나 더 높아요 정적비열보다 얘가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1보다 크다 종합비열이 정적비열이 얼마나 크니까 비열비는 언제나 1보다 크다 맞는 얘기예요 공기가 0도씩 기준했을 때 공기 비열비는 1.4 공기 비열비는 1.4 정도 된다 이건 뭐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수치 비열비는 온도하고 관련 없잖아 비열비는 온도하고 관련 없죠? 정합비열 정적비열 압력 뭐 비열비는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정해 공기 비열비는 1.4 정도 되고 4번이 이제 조금 어렵네 1,2,3번 맞으면 4번이 틀렸겠구나 하고 답 칠 수 있어야지 4번 단원자보다 단원자 단원자보다 원자 하나로 이루어진 거 8쪽 같은 거 헬륨 뭐 이런 거 그런 건 원자 분자 똑같애 하나로 그냥 2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 3원자 분자 이상 이상 기체의 비열비가 크다 이게 틀렸다는 거지 단원자 분자가 비열비가 높다 이런 얘기 단원자 분자가 단원자 분자가 단원자 분자는 뭐예요 하나 갖고 그냥 꽉 지 혼자 꽉 뭉쳐 있잖아요 공간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단원자보다 단원자 분자가 더 높아 단원자보다 비열비는 단원자 분자가 더 높다 그럼 살짝 기억해야 돼요 지 혼자 꽉 늘어붙었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가 비열비가 더 크다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받아놓고 기억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비열비 자꾸 나오니까 이 정도 1, 2, 3번은 꼭 아셔야 돼요 넘어가 볼게요 열역학 2법칙 자꾸 나와 열역학 뭐 이런 건 원래는 쉬운 거지 0법칙은 뭐예요 0, 1, 2, 3이 얘는 열평형이네 고온과 조온이 만나면 열평형이 어느 순간 이루어진다 얘는 뭐예요 에너지 보존법칙 1법칙은 열과 1은 왓다리 왓다리 하면서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얘는 뭐예요 열이 비가역성 비가역성에 이렇게만 된다 이거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른다 거꾸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열이 이동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웨이브 에너지가 투입해 줘야 된다 이건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성인가 방향성 한쪽 방향을 흔는다 방향성이라고 돼 얘가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가가 될 수밖에 없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근데 맨날 여기서 떠들게 좀 있으니까 거의 애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어 보이고 3은 뭐예요 절대 온도 0에는 대자연계에서는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연료과 2법칙 1번이죠 열을 소비하지 않고는 열을 저온 채에서 고온 채로 이렇게 이거만 되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걸 하려면 외부에서 별도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1번 나머지는 2법칙하고 관련 없다는 얘기예요 4번 이건 뭐예요 이상기체 N몰대 이상기체 상태방식은 뭐예요 피부네 NRT네 금방 쓴 거 그냥 주는 것도 있네 그죠 지금 가스 기능장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오네 생각해봅니다 MOR lineup 1번 5개 5 6 감사합니다.